잉엄맨 로블록스 지지지 다스에스린 두물디에이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희는 거인에게 둘러싸여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니아야 우리는 조사병단 오늘도 거인을 무찔리러 가자 잠깐 징벽의 거인에서 너는 어떤 역할이지? 나는 음 글쎄 이름을 말해봐 음 잘 모르겠는데 난 리바이병장이야 그래? 내 찰랑거리는 투블록 스타일이 아주 매력적인 조사병단의 병장이지 저 병장 근데 뒤에 거인들이 우릴 지켜보고 있어 이건 좀 색다른걸 거인한테 먹히는 경험이구만 조심해 이 성벽을 이 성벽을 이 성벽을 뚫고 우리가 들어온다 손이 저기 병장 어디가 약점이야 목덜미 뒤떨미를 쳐야돼 그래 니가 먼저 쳐 알았어 입체기동장치가 없지만 내가 한번 쳐볼게 좀 무서운데? 이 성벽을 달려 없으라구 외al 너무 Franken 제가 바이든 켜 Nokia 동시 우리가 그냥 체스말이 된건가? 나는 말을 주겠어요? 그럼 저는 왕으로 죽이겠어요? 저는 1벌을 보내겠어요? 도망쳐 난 니 아니라고 리바이병장이라고 리바이병장을 잡아라 도망치도록 해요 타면 안돼 타면 안돼 아무래도 우리 그냥 거인과 재밌는 놀이를 하는게 어때요? 리바이병장님? 그래 가끔은 동맹도 괜찮지 그럼 우리 재미나게 놀아볼까? 네 그러면은 우리 배놀이 어때요? 배놀이 좋아요 준비됐나 리바이병장? 준비됐습니다 배를 옆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오케 오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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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 조심하고 대포 발사 죽어라 대포 잘 쏴 죽어라 이거 뭐하는게 하나도 안맞고 있잖아 죽어라 안맞는거 같은데요?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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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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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어? 이거 진짜 피가 다네? 어? 알았어! 도망가자! 방심한 틈을 타서 물속에서 헤엄쳐가지고 도망치자 안돼! 물속으로 나도 들어가겠어 어디갔지? 어디있어? 어디있어? 어디있으면 있는거야? 저 걸어오는 순간은 뭐야? 여기있구나! 찾았어어어어어 잡혔다 잡혔다 여기여기 한 명은 도망을 갔군 아니야 그 물도 있어 물에 있어 여기있군 녀석 도망을 가 내가 살 길을 안내해주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어디죠? 자 데스런이야 데스런? 데스런에 다 돌 때까지 살아남는다면 살려주도록 하지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거인들이 버튼을 누르고 있어 지금이야 도망쳐 거인들이 버튼 누르고 있어 손가락으로 누르려고 하나보네 망신한 녀석 손가락으로 밀어 손가락으로 밀어 좀만 더 가보도록 해 리바이비 형장 리바이비 형장은 끝났다 역시 인간들은 탈출하지 못하는군 탈출하지 못하는군 탈출하지 못하는군 기회를 줘도 말이야 리바이비 형장 살아도 만나 그렇지 도망치자고 우리 어쩔 수 없군 식사로 해결을 해야겠어 우리를 먹겠대 난 이미 도망치지 오래 우리 못찾는다 어디? 알았다고 찾아 훗 ją 르발병주하고 넌 어디로 가는 거지 대chodzi 르발병주하고 Über 거인별? 로켓! 로켓 준비해! 로켓 준비! 로켓? 로켓 준비! 자, 운전하도록 해! 저 별로! 가자! 가자! 오, 추락하는 거 아니야? 가자! 입체 기동장치보다 더 한걸? 여기가 어디야? 위에도 있네! 위에 별이 있었네! 오, 추락한다! 오, 내려내려! 어? 이거 뭐지? 여기에 생존자가 있어! 어? 어떻게 살아남으셨죠? 스타크 씨? 니아야, 우리 어떡해 이제? 여기서 이제 갇혔어! 내가 봤을 땐, 빠르게 도망치는 게 맞는 거 같아! 아뇨! 엄마가 친다고? 어림도 없지? 어?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니아야 아무래도 안되겠어 우리 이러다가 저 거인데나 잡혀가서 서로 뽀뽀하겠어 도망치자 진짜 도망치자 우리 장난감을 알고 있는 거야 나 진짜 재밌겠는데? 더 이상 못지않아 더 이상 못지않아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막아 어, 어허, 막았어 어디가 으아아아 어, 리아야 여기 잡아놨어? 응 자, 여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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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 녀석이랑 뽀뽀하기 싫어 으아악 넙혔어 넙혔어 다른 녀석이랑 뽀뽀하기 싫다고 왜 갑자기 막아 못 잡았어? 망할게 망했어 으아아 아하하 다녀와 나, 저 녀석이랑 뽀뽀하기 싫어 으아악 으아아악 잘도 막치는 왜 자꾸 잘나와 왜 자꾸 잘나와야구 이게 날쌤돌이야 빡켓아 patchwood 아 못잡아요 거의님들 건 다같아 잡았어 찾았어 잡았어 잡았다 잡었어 잡았어 잡았다! 잡았다! 이거 놔! 나 짜증나게 돼! 이겨쿤 1인칭으로 봐봐 나 지금 맞아 손에 갇혔어 이겨쿤! 이겨쿤!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거꾸로 배라! 스파이더 맨 피스를 스파이더 피스 난 누구를 1인칭으로 봐봐 이겨쿤 너무 괴로워 아 좋구만 리아야 어? 탁구공이 저기 지나가잖아? 잡아! 잡아! 탁구공 잡아 어 리아 잡혀있어 여기 한게임할까? 잘 못하는데 한게임이 끝나겠는걸? 간다! 공? 앗! 하하! 어쩔 수 없네 공이 부족해 이러지 마세요 공이 부족해 공 받어 이이? 니아야 니가 이런 기분 이었니? 어 2 힘은요 어때 볼까 기다려봐 어 보인다 보여 야ад ㅎㅎㅎ 오요좌거인이 이겼어 거인은 이겼다 내가 이겼습니까? 너희 계란 내거야? ㅋㅋㅋㅋㅋ 더 당처나와 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얌 재밌겠다 리아야 리아 재미나게 몇 Mei 어? 뭐야? 자,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저희가 조사병단에 들어서 거인을 만나보았는데요 아 무찌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리아야, 그치? 리바이병장이라니까요 리아, 리병, 리병장님 그렇죠? 아 예, 아예 교육이 안 됐네 저희 뽀뽀 한번 더 지켜주세요 그렇죠 이러지마세요 리아야 그럼 여러분들 저희는 가볼게요 안녕 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인형이 출시되었어요.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안정 스티커를 증정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